형님, 결핀 선 엘기 전말 코랄 어? 잡을걸? 만약 라칸이 저걸 안찍었다면 좋았을텐데 저거 안찍고 플래시 바로 썼으면 잡을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왜이래 이거 이거 원래 이거 들어?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이야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무 무서운데? 가능해? 아 에바야 동무직이 왜 그러는지 이건 그냥 졌어야될거같아 근데 졌어야 했던거같은데 괜히 십손해봤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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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못 맞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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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날렵해역 캠피언이 아 날렵하는데 못해 아 솔킬 한번 따니까 기분 좋다 좋아좋아 어차피 초가스는 블라디랑 반박할 수 있어 디드 초가스라는게 암종이지만 저게 라인 유지력은 진짜 좋아서 블라디하고 반박 저게 유지력은 블라디보다 더 좋아 이거 뭔가 올라프필인데? 아니구나 올라프 냄새가 조금 나 라인이 길어서 아 아 근데 애초부터 카멜로 직공드는거부터 멍청한거야 컴을 별로 안해봤다는거야 펭걸 감사합니다 딱따라 붙어있죠? 갑자기 날아오려고 마텀 잘한다 아 패시브 벌써 얹었네 딜교 쑥 해가지고 다이브갓 걸렸는데 아 들어가고싶다 아 들어가고싶다 아 올라프기 카멜 아까 텔퍼 썼어 이거 그냥 이거 그냥 계속 짐 못가게 하면 아래쪽에서 보겠지 올라프가 근데 안보여 올라프가 근데 안보여 카멜이 짐 갔네 짐 가지지 저거는 그거야 마나 낭비하는거야 어느정도 수호해본사람은 알아 카멜이 너무 단단하게 스템을 도로망패했다가 닌탑가면 진짜 데미지 안다는데 저것봐 저것봐 91밖에 안들어가 치명타가 안뜨긴 했는데 아 아고리스네 근데 이블린 바텀 보는게 좋은거 아니야? 어머 지르기 좋지 이블린은 저거 진짜 좋아 아 눌렀잖아 궁이라도 빼게? 아까운데 이거 바텀이 너무 아까운데? 오 쇠테를 왜 써요 타면 포탑을 막을 수 있다해도 손해예요 막기도 힘들었어 캬아닌 맞아요 라인저젤은 타밀이랑 집중하느라 못한거고 왜 저거를 안받았지 안받았지 아 됐다 플래시 써 플래시 아니 그거를 왜 warts탈 타밀 탈.. 탈 타는거 못 봤나? 불쌍한데? 카멜 퇴차는거 보면 바로 빼야되는데 까물지 말자 그냥 근데 이거 카미리 진짜 못해가지고 할만할 것 같아 어이구 쫄깃히 사 Bach 그 다음은 정신이 그 다음은 정신이 이 정신되는 정신은 그 다음은 정신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놈 야 템 이거 잘 뜬다, 한 라인만 더 먹고 EF가자 이거 이거 때려야지, 나이스 와 Q한데 빠르니까 근데 블라드 이거 너무 잘 컸다 너무 잘 컸어 뭐 에버 짜는거냐? 아! 저기야만, 바꿔주자 빡! 살았다 아 아깝다 아 잡는건데 템 차이도 나긴 했는데 잡는건데 아깝다 자 수술 카밀이 템 안 뽑고 왔으면 따고도 남은건데 아깝다 그래도 템은 잘 뜬다 템은 스무스해? 아 왜 3킬이야? 진짜 깔끔한데 템은 안 뜬다 이정도면 무대 떠야되는데 아 저거 다 못잡아? 아 저걸 다 못잡는다고? 진짜 잘 들어갔는데 근데 이거 이브린이 확실히 별로 정글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플레이를 딱 보면 완전 동선도 꼬이고 그래서 아닌게 좀 티난데 많이 플래시로 했어? 좀 퇴근할 때보다 왠지 못할 때보다 야 한번 잡고 갈까? 욕심 좀 보내볼까? 아 나 죽었다 어디야? 아 걸러오면 안되지 아 발고리가 너무 길다 개깝이다 그냥 포식자 뜬 순간 죽었다 생각해서 그냥 욕심을 부린게 아니었네 나이스 라칸이 던졌다 꼬라 막아 꼬라 막아 먹어치우기 먹어치우기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밑에서 손해보고 위에서 이득받다 나 잘려서 좀 안 좋은거였는데 내가 죽을지 잊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과일기 왜이렇게 약해? 한번도 안먹었나? 어? 아 저거 진짜 날렵하다 카미를 카미를 진짜 날렵하다 저건 진짜 전우치야? 발로 다니네 안 뺏기지? 뺏을 사람이 없잖아 아 살짝 쫄리긴 했어 220원 남았다 100원만 더 줘야돼 100원만 주세요 뭐야 잡아먹어버렸어 먹어버렸다 이제 이거 게임 완전 기울었는데 완전 엄청 유리해졌어 좀 불리했던 게임인데 아까 탑에서 터진게 좀 컸어 나 잘리고 우리팀 탑에서 이득 빠져 B 너무 까였는데 바로 써가지고 자야 한번 걸어볼게 저는 흰색을 조금뒤 저건 러시아 아 나 진짜 바텀 갈려고 하는 순간 나이스 끝났다 탄타 진이 미쳤다 아니 자로스 저거 평타 치는거 왜 이렇게 뭔가 그렇지? 느낌을 표현할 수가 없네 정별무 다 빼먹는다 괜찮아 저거 쓰는 뭐 한 번 정도는 뭐야 아 내가 이거 플래시가 했어야 된다고? 이런 잠옷 잡는데 어 어 어 어 아 방금 벨트 다 막아줬다 아 아 아 먹어버렸다 일로와 일로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진짜 한틱 아 아 아깝다 진짜 한틱 진짜 피 살짝 남았다 너무 아까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주나? 와... 끝났다